발기라는 과정은 남자의 성기에 피가 이렇게 점점점점 차면서 이렇게 크고 단단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풍요롭고 건강한 노을을 지켜드릴 내과 주치의 노년 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50대 이후 성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하그라나 씨알리스 같은 이름은 친구나 매체를 통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괜히 쑥스러워서 주치의에게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발기부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기초적인 것들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장년기 발기부전 치료에 조금 더 고급반 위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초적인 것도 잠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년기 어른에게 나타나는 발기부전은 청년에게 나타나는 발기부전보다 조금 더 복잡하니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수년간 쌓아온 여러 성인병들과 그 질병들 때문에 받아온 수술들 그리고 복용하는 약들이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원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다섯 가지 항목에서 내가 속하는 항목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혈관질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왕성한 청년들에 비해 장년기 어른은 성기로 가는 혈관들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라는 과정은 남자의 성기에 피가 이렇게 점점 차면서 이렇게 크고 단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발기는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가 꽉 차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맥경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이 뚜껑 부분입니다 뚜껑이 잘 닫혀 있어야 발기가 잘 유지가 될 텐데 동맥경화 때문에 이 뚜껑이 느슨해져서 발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 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할 항목은 나의 신경입니다 청년들과는 다르게 장년기 어른들에게 흔한 전립선암은 이제 수술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질병으로서 파킨슨병, 오래알은 당뇨, 오랫동안 과하게 한 음주, 그리고 뇌졸증들이 있고 또한 사고로 척추를 다치면 자율신경이 망가져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점검 포인트는 지금 복용하는 약들입니다 가장 흔히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약은 혈압약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클로니딘이나 다이자이드라는 약들의 종류들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혈압약 말고도 우울증약, 정신분열증약, 알러지약, 전립선약, 그리고 특정 위장약 종류들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점검 포인트는 정신적 분야입니다 젊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발기부전 때문에 오는 걱정이나 파트너와의 관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년기 노년기 남성에겐 호라비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하늘나라로 간 배우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남성 갱년기입니다 남성들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호르몬이 줄어들어 갱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아주 서서히 줄어들어 남성 호르몬을 피검사로 검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장년기 발기부전에서 점검해야 할 포인트들은 혈관질환, 신경질환, 복용하는 약들, 정신적인 요인, 그리고 남성 갱년기입니다 만약 해당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발기부전이 조금 더 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아그라와 씨알리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비아그라는 발기 가능한 기간이 4시간으로 더 짧지만 더 효과적인 것에 비해 씨알리스는 발기 가능한 기간이 36시간까지 지속되고 더 오래 가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성관계를 가질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로매틱한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오래가는 씨알리스를 많은 남성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작년기 노년기 어른은 비아그라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비아그라를 사용했는데 부작용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이제 씨알리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는 처음 복용하자마자 발기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용을 하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다려줘야 성기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발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비아그라와 씨알리스가 이제 특허가 만료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싸졌습니다 한 알에 30불이었던 비아그라는 이제 한 5불에서 10불 정도로 많이 내렸고요 씨알리스는 한 알에 50불 정도 했었던 것들이 이제 5불에서 2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말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복용하고 사망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만약 심장병을 앓으셔서 나이트로글리세인이라는 질산염을 같이 복용하고 계신다면 이 발기부전 치료제랑 함께 복용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치료에 사용하는 템슐로신이라는 알파 블라커라는 약들도 함께 복용하면 약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화끈해지거나 눈이 잠시 동안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몽을 함께 먹으면 이런 부작용들이 더 나타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세요 만약 발기부전 치료제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생각이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비아그라가 처음에 광고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위조약이 이 비아그라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마약이나 농약도 발견됐다고 하니 살짝 비싸더라도 약국에서 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개라는 과정은 남자의 성기에 혈액수환이 잘 통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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